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이랑 지금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아? 어 그럼 지금 얘기하자 계속 있어 어떻게 해야 되니까? You are everything is precious 아무리 그 어떤 날보다 오늘이 더 설레이죠 나 하고 싶다 You are everything is lovely You are everything is precious 너랑 전체 할 수 같아 난 지금 이 순간도 fall in love 매일 사랑에 빠지죠 근데 되게 쪼꼼해가지고 신경 써도 신경 써요 눈에 밟힌다 보는데